9월 13일, MBN 뉴스 파이터에서 손태진과 함께 조항조의 충격적인 비하인드 녹음 공개 안녕하세요. 서인영입니다. 오늘은 MBN 뉴스 파이터를 통해 손태진과 조항조의 최근 음악 프로젝트와 관련된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손태진의 공식 SNS를 통해 공개된 조항조의 명곡 백야의 녹음 비하인드 영상이 최근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는 손태진의 활동, 비하인드 영상의 내용,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손태진의 SNS를 통해 공개된 조항조 백야 녹음 비하인드 영상 손태진은 7월 1일, 자신의 공식 SNS를 통해 조항조의 명곡 백야의 녹음 비하인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은 손태진이 녹음하는 과정에서의 생생한 모습을 담고 있으며 팬들에게는 그동안 접할 수 없었던 비하인드 장면들을 제공합니다. 영상 속 손태진은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녹음에 임하며 그의 음악적 열정과 진지한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영상의 시작은 손태진이 녹음 스튜디오에 들어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스튜디오의 조명과 분위기 속에서 편안한 표정을 지으며 본격적인 녹음을 시작하기 전 간단한 준비 작업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팬들은 손태진이 얼마나 꼼꼼하게 작업을 준비하는지 그리고 그의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손태진의 음악적 접근과 조항조와의 협업 손태진은 녹음 과정에서 조항조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며 최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손태진은 백야의 첫 도입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 부분에서의 창법을 정교하게 다듬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손태진은 이 곡을 처음 시도하는 창법이라 소리를 잡아가며 만드는 과정이 힘들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손태진과 조항조의 협업은 단순한 음악 작업을 넘어 두 아티스트 간의 깊은 음악적 교감을 보여줍니다. 손태진은 조항조의 음악적 아이디어와 감성에 공감하며 자신의 보컬을 통해 그 감성을 더욱 풍부하게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업 과정은 팬들에게는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제공하며 손태진의 음악적 역량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3. 백야의 음악적 의미와 손태진의 해석 백야는 조항조가 작곡하고 손태진이 부른 곡으로 사랑하는 아내를 다시 만날 수 없는 먼 곳으로 떠나보낸 후 그리운 아내를 꿈에서라도 만나기 위해 매일 밤 꿈을 꾸려하는 애절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곡은 서정적인 음악과 조화를 이루며 손태진의 우아한 목소리가 리스너들의 감성을 자극합니다. 손태진은 백야에 대해 우리 모두에게 한 번씩 찾아오는 아픔, 상처 혹은 그리움에 관한 곡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곡이 그리운 감정이 찾아올 때 듣고 울고 풀어버리는 좋은 친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손태진은 곡에 자신의 색깔을 담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으며 진심을 담아 준비한 만큼 많은 사랑을 부탁한다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곡의 서정적인 요소와 손태진의 감성적인 표현은 리스너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며 백야는 단순한 노래를 넘어 감정적으로 깊이 있는 음악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 곡은 손태진의 보컬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그의 음악적 색깔을 뚜렷하게 드러냅니다. 4. 손태진의 최근 활동과 향후 계획 손태진은 현재 불타는 트롯맨 프로그램의 탑7 멤버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불타는 트롯맨은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트롯 예능 프로그램으로 손태진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음악적 역량을 더욱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오는 9월 21일에는 광운대학교 동해문화예술관에서 불타는 트롯맨 탑7엔딩 콘서트 약속 이후엔 아이를 리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콘서트는 손태진과 다른 탑7 멤버들이 팬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갖는 자리로 많은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손태진은 불타는 트롯맨 활동 외에도 다양한 방송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의 다채로운 활동은 팬들에게 큰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그의 음악적 성과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손태진은 최근 MBN 토텐쇼 16회에 출연하며 현역 가왕 트롯걸즈와 기센언니 등과의 트롯퀸 3파전에서 팀장으로 나섰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각 팀의 팀장들이 꽁트와 노래를 통해 끼를 발산하며 관객들에게 짜릿한 재미와 깊은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손태진은 이 자리에서 뛰어난 무대 경험과 매력을 발휘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한 오는 9월 16일에는 언폭의 터블 듀얼이라는 리얼리티 뮤직쇼가 방영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치매를 겪고 있는 출연자와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듀엣 무대를 그립니다. 가수 장윤정이 MC를 맡고 가수 태진아, 양희은, 손태진 등이 출연하여 기억을 찾는 여정에 함께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출연자의 사연과 추억이 담긴 노래로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며 많은 시청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언폭의 터블 듀얼은 가족의 사랑과 추억을 음악을 통해 표현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손태진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또 다른 음악적 감동을 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의 따뜻한 목소리와 진심어린 음악적 표현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줄 것입니다. 6. 손태진의 팬들과의 소통 손태진은 그의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다양한 방송과 공연을 통해 팬들과의 교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팬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만들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팬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있습니다. 팬들에게는 손태진의 음악적 여정과 새로운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그의 차기 프로젝트와 활동에 대한 소식도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진은 그의 팬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더 나은 음악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팬들의 사랑과 응원이 손태진의 음악적 여정에 큰 힘이 되고 있으며 그의 향후 활동에 대한 기대감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7. 결론 오늘 MBN 뉴스파이터에서 전해드린 손태진의 조항조 백야 비하인드 영상과 관련된 소식은 많은 팬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손태진의 진솔한 음악적 접근과 열정 그리고 향후 활동 계획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기대를 주며 그의 음악적 여정이 계속해서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손태진은 그의 음악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의 활동에서도 그가 만들어낼 새로운 음악적 경험에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팬들에게는 손태진의 음악적 여정과 다양한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며 그의 차기 프로젝트와 활동 소식도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